논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갓길에서 운전띠를 잡고 잠에 빠진 공군 소속 A 대령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A 대령은 지난 8일 밤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.08%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계룡대 인근 도로변에서 잠에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A 대령을 공군 군사경찰에 넘겼고 공군은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